수십억 원을 들여 복원한 옥천 고유경수 여사의 생가 방문객이 1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우상화 논란으로 8만 명 넘게 줄었는데요. 옥천군은 활로를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.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고유경수 여사가 유년 시절을 보낸 생가. 지난 2010년 37억 5천만 원을 들여 복원된 뒤 지역 대표 관광지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18대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13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38만 명이 찾기도 했습니다. 이후에도 해마다 20만 명 안팎이 찾았던 곳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지난해 유경수 생가 방문객은 8만 7천여 명, 16만 명을 넘었던 전년도에 비해 무려 48%나 급감했습니다. 올 들어서도 하루 5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. 하루에 버스가 거의 2, 30대씩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두 대 손님도 관광객 손님보다는 지금은 거의 옥천 시내분들이 많이 오는 추세예요. 우상화 논란까지 일면서 유경수 여사의 생일과 서거일마다 열렸던 행사비 지원도 끊긴 상황. 옥천군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 대통령 마케팅만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입니다. 유경수 생가 앞에 연꽃단지하고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관을 올해 안에 중공할 예정입니다. 연계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고요. 하지만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추가에 이어 선고도 다가온 만큼 방문객은 더욱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이 투입된 관광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.